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외래종 레더 산호류가 제주바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제주 남동부 연안에서 레더 산호류의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레더 산호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레더 산호류는 왕성한 생식을 통해 주변의 해조류와 무척추동물 등을 잠식하면서 서식 범위를 급속도로 넓혀가는 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레더 산호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